처음 뵙겠습니다. 만양 파출소에 전임 발령받은 경희 한주원입니다. 한주원이 모방범이다. 그렇게 정리할까요? 한주원.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은 나으면서 너보다 감정적이고 무분별하지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이위연씨가 돌아왔네요. 병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. 법을 아주 잘하시네. 괴물같은 새끼들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없으면 내 파트너가 힘들죠. 두 사람 공범입니까? 조심하세요. 그냥 모든 게 저항일 뿐이에요. 어디 있어? 누군가 다 보고 있거든. 바람을 죽였고 다 심어서 뭐할게요? 뭐든 다. 막 웃음이 나와? 용의자 이동식. 난 심장이나 머리를 잘 겨누야 돼. 직접 손댄 거 아니니까? 범죄 아니다. 그치? 일단 모든 걸